오늘은 전하의 목숨을 거두러 왔습니다. 전하를 위하여 적밥 죽일 수 있는 거죠. 전하라. 듣고 싶지 않느냐고. 예. 듣고 싶사옵니다. 너도 10년을 넘게 풍해서만 살았다. 너 또한 영역에 벗어나고 싶지 않았겠네. 네가 중전을 운영한다고 했네. 공연 전화가 계신데 어찌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 왜 여긴 왕? 럼프 잘 감칠한 취기 스포츠고 있는 노루어? 왠수가 여긴 왕인 채 경원익 홍타! 심장은 했겠지만 나는 여자를 품을 수 없는 몸이야. 그러니 후사를 얻을게도 마음 말타. 어서 칼을 잡으십시오. 임동춘은 아까 낮에 홍총관도 다녀갔는데 왕호전에 울린게 아니었사옵니까? 다시 한번 말해봐라. 밤새 어디 갔다 오는 거냐? 네가 지금 중전을 운영한다고 하였는가? 마마를 영호하옵니다. 한마디만 붙잡아. 넌 단 한 번이라도 너의 회전을 품자고 장차 중전을 나가야 그만큼 도전스러웠되지 않아 너의 회전을 운영한다고 단 한 번만이라도 너의 회전을 품자고 너의 회전을 품자고 너의 회전을 품자고 온 드라마 결국은 그 바람이 장차우던 사랑했어 나의 회전을 너만 더 진전 거리는 애 같았을 cleanup 너는 사람이라서 이러거나 네가 사람이라고 할 수 연락할아 이 세상에서 전화를 위하여 이걸 죽을 수 있는 것이옵니다 미흡한 놈